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법된 인생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애국국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일제히의 영국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독립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그 운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념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저들의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여 기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저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된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독립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귀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해야만이 가능하며 저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겸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불가능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겸손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들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듯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뿐만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주도해가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 이 풍산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구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성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터르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